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폐암에 대한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폐암이 담배 피지 않는 사람한테도 걸릴 수 있다 그래서 그 원인과 함께 예방법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내 몸이 보내는 폐암 신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또 딱 3초 만에 확인할 수 있는 폐질환 자가진단법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폐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국내 암 사망률 1위입니다 굉장히 발견되면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0명 중 6명이 3기, 4기에 발견된다고 되어 있고요 말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약 40%까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망률이 높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렇다면 이것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폐암 신호 3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함께 3초 만에 확인할 수 있는 내 폐질환 자가진단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만든 우리 이동환TV 소통 밴드가 있습니다 바로 권행모 나름 밴드인데요 권행모 밴드에 들어오셔서 가입하시면 더 많은 소통할 수 있고 또 이 안에서 또 여러 가지 함께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좋은 소통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설명란 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자 폐암의 증상들이 사실 아주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늦게 발견된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우리가 이 증상들 한번 들어보시면 이것은 뭐 그냥 비트기적인 증상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폐검사를 해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첫 번째 증상은 뭐냐면요 바로 기침입니다 그렇죠 기침은 굉장히 흔한 증상이죠 감기만 걸려도 뭐 기침이 나타날 수 있고 조금 알러지가 있어도 기침할 수 있고 그런데요 이 기침이 정말 감기처럼 잠깐 며칠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주 이상 지속이 된다 한다면 반드시 폐사진을 찍어보고 또 거기 관련돼서 진찰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실제적으로 폐암 환자분들 중에서 기침을 동반하는 환자가 75%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폐암 환자분들이 기침을 호소하는 증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침이 난다 그러면 꼭 2주 이상 기침이 난다면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로 숨이 차는 증상인데요 사실 숨차는 것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심리적인 원인으로 숨이 차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폐암 환자의 약 50% 정도가 숨차는 증상을 동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많이 움직이지도 않고 특별히 움직이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았는데도 가만히 있는데도 숨이 차는 증상이 생긴다 한다면 반드시 이것은 폐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폐암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 폐 질환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폐암도 숨차는 증상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폐암 검사까지 같이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증상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가슴 통증입니다 이 증상은요 사실은 폐암 환자 중에 대부분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약 3분의 1에서 이런 증상을 겪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폐암 세포들이 흉막이나 흉벽에 침범을 하게 되면 통증이 생긴다고 되어 있고요 그 통증 양상은 찌르는 통증일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묵직하고 무거운 통증으로 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가슴 통증이 있다면 반드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기침 두 번째 숨차는 증상 세 번째 가슴 통증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세 가지 증상이 전혀 없다면 나는 절대로 폐암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상이 없이 폐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에 증상이 없어도 폐 엑스레이 같은 것을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찍으면서 정기적 검사를 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기적 검사는 반드시 바라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질환 자가진단법 굉장히 중요한 3천만 원을 알아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폐에 문제가 생기면요 호흡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세포로 가는 산소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모세혈관 학장이 오면서 말단의 연조직이 과다 증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뭐냐면 곤봉지라는 현상입니다 곤봉지 여기서 곤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곤봉 아시죠?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곤봉 곤봉처럼 손가락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 모양이 곤봉처럼 볼록하게 부풀어지는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럼 그것을 내가 곤봉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바로 딱 이렇게 보시면 압니다 자 손가락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손가락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잘 보시면요 이런 손가락 모양을 보셨을 때 손가락이 손톱과 살이 닿는 부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양쪽에 이렇게 됐을 때 서로 맞닿지 않죠 가운데 공간이 생깁니다 마치 마른 목골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처럼 마른 목골로 이렇게 공간이 생기죠 공간이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곤봉지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딱 손가락을 했을 때 가운데 공간이 뜨지 않고 서로 딱 닿으면서 공간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만 확인해도 뭔가 지금 손가락에 연조직이 부어있구나 이 얘기는 바로 나도 모르게 폐기능이 약해져 있구나 뭔가 내 폐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영상 보시는 분들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딱 해보십시오 이렇게 딱 하셔가지고 이 가운데 손톱과 손톱 사이의 공간이 떠서 마른 목골이 보이시면 정상이고요 그니까 딱 붙어 가지고 보이지 않는다면 꼭 폐에 대한 검사를 받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폐암의 세 가지 신호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함께 또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얼마나 중요한지 폐암 증상이 없더라도 이런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와 함께 또 폐질환 때 나타날 수 있는 정말 특징적인 증상 곤봉지 현상과 함께 그 체크하는 방법까지 말씀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폐에 건강한 폐로 건강한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